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가닥 넘어갑니다. 나라가. 나라가 가장 여러분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 겁난 겁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권력의 정통성 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폭력이고 정치적인 강제력이니까 그 정치적 강제력을 뭐죠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소위 젊은 날 솔공대 출신으로서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김대호의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선거 문제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지만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운동권 출신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대 야당 가운데서 지금의 여러분들 소위 이재명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좌경화된 야당이다 제일 야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잘 아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과 저는 운동권을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내부에 소위 이너스컬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배경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김대호 소장 이야기가 가장 좌경화된 제일 야당이 등장하게 됐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가 홀가닥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문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문화일보의 사슬이 잘 정리했네요. 비명의 몰락과 친문의 몰락과 급진 좌파연대로 완성되는 이재명당 이겁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그냥 압축에서 표현하게 되면 첫째는 모두 이재명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이재명 사당이 완성이 된 거다. 두 번째 그 인물 같다고 하는데 상당수가 종복적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친북 반미 세력들이 원내의 때거지로 들어가게 됐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암흑해가 되고 암흑해가 되고 이런 문제는 다 소음이고 핵심 본류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친문의 몰락과 이재명 사당의 완성 친북 반미 세력들이 때거지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일보 사슬에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누가 되고 누가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을 그대로 뒤에 정리했나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변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97한총년이 애호사하고 있다. 강위원 한총력 5기 의장 정의창 남총년 6기 의장 이석주 한총령 조국통일위원장 등이 출마를 접었지만 정무특보 등을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광주광역시 출신의 강위원이라는 사람이죠. 비례영합전당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 중심이고 간첩사건들에도 연루된 종복적당이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들과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연대할 때부터 간단치 않은 인연을 맺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해방 이래 가장 작용화된 제1야당이 탄생하게 됐다. 김대호 소장은 이 세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70년 전통의 기존 민주당과는 전혀 dna가 다른 정당이 됐다. 4.15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한계라는 것은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그 수준인 겁니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과를 그들이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인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것 때문에 위기인 거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은 미치거나 이럼 돌아버리지 않는 이상 엉뚱한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이 나오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11번 부정선거를 해온 방식대로 이번에도 선거 결과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이든 대한민국의 언어여름 제도권 언론에서도 그 위험을 경고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여러분들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 자식들하고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아무도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4일 11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지 주목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홍길동을 선택하든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임격증을 이러면 당선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이러면 사설의 진단은 옳았지만 처방은 가장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 공직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들 장악돼 가지고 선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록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화일보에는 아마 공안 출신일 겁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러분들 통진당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위헌을 받았는지 통진당 세력 부활과 공산 독일당 교훈 독일은 그래도 공산당이 독일 내 이름 잔류하는 것을 자든 여든 모두 합심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비교적 좀 잘 아는 사람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저와 좀 다르지만 이 진중근 교수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가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 민주당은 조국 정당하고 친북 성향이 강한 경기 동부연합하고 용예인 삼각 편대를 되어 있는데 그 성향이 대단히 친북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자기는 참 모르겠다.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제를 바꾸는 거죠 뭐.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중근 씨는 그런 문제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투표로 사실상 유권자들이 택출시킨 통진당 세력을 민주당이 다시 부활시켰다. 트로이 목마처럼 다시 의회 정치 안에 들어가 들어가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당연히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중근 씨 입장에서도 비판을 해야 될 입장이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 세력들이 원내에 상당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진용을 보게 되면 이른바 학익진을 보게 되며 날개 꼬리 이게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조국이고 두 번째는 경기 동부연합에다가 거기 또 한편 용혜인 이분은 또 비례대표를 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합진보단과 관련해서 국회에 들어와도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고를 때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국방위를 들어가 겠다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삼각편대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콘셉트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완전히 친북 세력들이 여러분들 뭐죠 국방위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의 모든 고급 정보를 다 여러분들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친북 세력들이 그냥 국방위에 포진해 가지고 관련 정보를 여러분 본인만 보겠습니까 그 관련 정보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 여러분 그동안 도움 줬던 사람들한테 제공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운동권 여러분들 정치를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진중거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거 문제를 놓치지 못하고 계속 다루는 것은 이 선거 문제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합법화된 폭력인데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가 중립성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특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윤 대통령 위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그야말로 백척관두의 풍전 등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은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 가지고 외세와 결탁해야 되는 것이고 외세와 손을 잡으면 그건 중국 공상당이 될 거 아닙니까 자유진영은 외세와 손을 잡을 수 없죠. 왜 자유진영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선거를 통해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영속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영속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중국 공상당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다 저출산까지 여러분들 개매가 되면 인구 부족 문제를 시달릴 테니까 지금 연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뭡니까 한족을 유입시키게 되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누가 a가 되고 b가 되고 차원이 아니고 이 선거를 방어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진중근 교수는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세력들이 들어가 가지고 원내에서 도대체 뭘 할지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뭐 이승만 열풍이 불지만 이승만이 했던 그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런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이 없고 권력을 지고 있는 윤 대통령께서 전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계속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